나이 먹어도 왜 소녀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건가? 남자로 보이게 된 시끼. 첫 키스를 언제 안겨? 첫 키스까지 나와. 첫 키스까지 나와. 그건 기억 안 나네. 근데. 언니야. 이거 어디까지 걸 수 있어요? 시청률 무지하게 나겠다. 4년 전에 제가 가장 힘들 때.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미쳤구나. 늘 이렇게 넘었는데 그럼 평탄하면 되겠니? 다시 또 살이 있고. 그러니까 살만한 거야.